또 항모방이야. 또.. 응? 아휴.. 근데 순양은 우리가 더 좋다. 얘 키우면 이제 뭐 키우지? 일단 돈 모아서 야마토랑 일구축구 다시 사야되고 AB? AB? 아휴.. 타는게 아니라 그냥 모셔두려고 그냥 모셔두려고 내가 잘못 생각한게 빡쳐가지고 팔았는데 팔면 안돼 10티어는 이제 2주 년 이벤트를 준비해놔야지 또 10티어로 잡았다. 어 1타 2피 몇 주 년 이벤트를 뭘 줄지 몰라 걔네가 지형을 가지고 있으면 야 빡쳐서 팔았어 빡쳐서 팔았어 빡쳐서 팔았어 그냥 내.. 내 다시는 네 새끼들을 안탄다 하면서 빡쳐서 팔았어 내가 아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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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모님을 안타고 야마토랑 오야 너 오 오 오 오 오 어이? Mexico 야 잠깐만 와봐잉 아마 몇초간 부ؤ일 순있을거야 민호 저 시끼가 너 나 못 때려 임마 아야 때렸네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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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면 살아 돌리면 살아 잉? 꺼 이제 민호 쟤 근데 민호 있는데 저거 둘이 됐냐 야 뱃대지 뚫어 저거 내 주력은 근데 구축인데 순양이 먼저 토탈 유니컴 찍게 생겼어 젠장 야 주력은 구축인데 순양을 먼저 찍게 생겼어 지금 순양이 1392인가 진짜 어 저거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이제 A 가야지 내가 기어링이었으면 내가 전방에 주포 두개만 달렸어도 민호 잡으러 갈텐데 안녕하세요 내가 진짜 전방에 주포 두개만 달렸어도 저의 쟤를 잡으러 갈텐데 전방에 주포가 하나야 내 전방에 주포가 하나라서 쓰럽다 진장 진장 자 이제 싸 볼까 어? 어? 쌍불이? 어? 아 쟤 불이구나 왜 불가 왜 불가 왜 불가 아 그룹도 잡고 어딜 그룹지 이불 어 쟤도 덴크놉네 오시오 쟤? 덴크놉써? 왕꼬 써봐 난 튄다 이 새끼야 어 잠깐만 젠장할 하느님 나 잘못 들어왔어 잉 믿어라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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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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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죽어라 그렇지 디버스팅 살았죠 이게 다야 크으 오 돼지인줄 알았네 돼지인줄 알았네 진짜 씨 오 씨 오래 잘못하고 다행이 나 캡파라 가자 더이상 더이상 나대면 죽을거같아 이제 신작에 이래됐는데 일단 아군이 잘해졌어 아싸 유튜브 올라갈거 생겼다 자 민호랑 맞다잇어볼까 전방주포만 아니면 진짜 괜찮은데 아니 전방주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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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또 로가네 로가네 올라졌고 아 안맞아 이제 또 나 졌고 여태 크롭지 불러라 펄펄 타올라라 그냥 에이 펄펄 타올라 그냥 에이 이제 캡 먹고잉 아 파칼 연맹이 없네 연맹이 없네 야 씨 짧다 에이 내껀디 에이 왜 죽는게 그렇게 알감냐 가자 원래 이래야되는데 툭하면 그냥 가간다보면 던져버려가지고 미래를 위해선 아시아 서버를 키워야되는데 귀찮아 누구 워싱 줍는 사람 없나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하막 툭 방금 툭 n uto 여기에 안녕하세요 딱 좀 키워놓으면 그때부터 하는거지 1등 뭐야 야 왜 안나가져 나가 임마 던지면 던지는거지 뭐 몇 남았냐 21000 남았을텐데 19000이네? 아 맞다 작용도 있지 1등